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HLB는요 HLB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세력들이 가지고 가는 주식이에요 그런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5년을 기다린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거 그냥 버리고 그냥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이 밑에 부분 절대 못 틀고 들어가요 여기서 계속 딱 버티고 주가를 조종을 하면서 개미들 털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그랬어요 계속 개미들 여기서 바닥 공고히 지키면서 바닥 공고히 지키면서 올라가지도 떨어지도 못하게 지키면서 계속 수급 가져갔죠 계속 물량 체크를 하고 주가 체크를 해서 개미들 털어버리다가 틴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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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개미들은 여기서 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개미들 다 털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확 올려버렸죠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여기서 개미 털고 또 올려버리고 또 여기서 조종으로 개미 털고 올려버리고 이거 다 누구 짓입니까 세력들 짓입니다 네 세력주에요 여러분들 HLB는 이꼬르 세력주입니다 네 여러분 HLB는 여기 밑에 바닥이 바닥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밑으로 절대 못 뚫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못 뚫고 들어가요 세력들이 이거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받쳐져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하 뭐 받쳐지는 게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HLB 세력들 FDE 승인 리보세라닙 FDE 승인 이거 터지면은 HLB는 그때부터는 뭐 그냥 동방석이에요 여러분 HLB는 그런 종목입니다 세력들이 여기서 그냥 지켜봐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HLB FDE 승인 리보세라닙 FDE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영국 회장님이 이거 주가 계속 방어하지 않습니까 방어하다가 이거 터지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축제입니다 근데 그게 조만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클래스2 나와서 3월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3월까지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개미 털기 할 때 털리지 마시고요 이거 세력들 세력들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강철같이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세력들 여기서 지켜보면서 네 주가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난다고 걱정 막 불안해 하는 분들이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털리지 마시고 기다려 가지고 우리 HLB로 최고 수익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네 HLB로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밑에 나오는 번호 있죠 여기다가 문자 주세요 HLB 요렇게 아니면 그냥 H 요렇게만 주셔도 저희가 HLB 주주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HLB 가지고 우리 대응 전략 하고요 이 타점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문자 HLB나 H 요렇게 주시던가 아니면은 귀찮으시면은 그냥 번호 1 이렇게 주세요 저희 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고요 말 그대로 유튜버로서 유튜브로서 이 성공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영상 계속 HLB에 대해서 찍고 있는 거니까요 네 암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HLB로 HLB가 진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요거는 꼭 제발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만 딱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거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HLB 요 기다리시는데 뭐 조만간이지만 요 기다리시면서 네 비중을 어디로 다른 데 또 두시고 가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한 그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들 뭐가 있을지 한번 보고 가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연구소의 전문가 팀이 텐백어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네 텐백어 대응 전략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분석 네 말 그대로 시장의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해서 종목을 가려냅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가려내고 기술적인 흐름 네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돈의 흐름 네 지금 시황과 이슈 그리고 수급 요 세 개의 요 세 개를 분석을 해서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분석으로 돈의 흐름을 체크를 해서 텐백어 대응 전략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늘 이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가리고 텐백어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10월 희등 종목으로 나갔었던 종목 테크윙입니다 이 텐백어 전략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락 추세를 옆으로 이겨내면서 이 3,500원 3,500원 부근에서 뒷치락 엎치락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4만원에 매도를 하시고 만약 이 4만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냥 들고 가면 된다 네 결과는 이 돌파를 하는 장면이 나왔고 상승률은 43.29%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만 5천원 부근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앞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넘어가면 더 가는 거고 뒷탈하고 나서 다시 회복할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4만원 다시 내려오면 사면 된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거 네 이것도 저번 달에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네오쌤인데 네 마찬가지였죠 그렇게까지 제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데 이거 10월 18일에 들였거든요 10월 18일에 들여서 이 종목도 근데 사실 이거 제대로 아직 출발도 안 한 겁니다 반도 안 온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전략은 종목을 기차열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차열차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네오쌤 그래서 18일에 들여서 21.05% 상승률이 나왔고 DOO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글로벌 확장 속도가 너무 좋다 네 중국에도 버블 일본에도 버블을 통해서 DOO가 장악을 한다 일본 중국 전부 공략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35,000원 돌파 시도를 한다 대응은 간단합니다 35,000원 유지시 포유 이탈시 매도 신규 매소는 가열권 진입은 절대로 금지하고 침착하게 눌림목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64.54%나 올라와 주면서 수익을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템백어 대응 전략 포트폴리오 문자로 전송해 드리면서 이렇게 히든 종목 있을 때마다 공개를 하고 같이 전략으로 종목 밀고 나갈 거니까요 이 밑에 이 번호 보이시나요 네 010-4861-8714 여기로 템백어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곧바로 전략 포트폴리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이 단톡방에도 초대를 해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단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톡방에도 초대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잠시 집중해 주세요 6시까지 매일 6시까지 내일 시초가부터 들어가서 다음날 바로 매도를 할 수 있게 타점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네 바로 최근에 진행된 시초가 종목들인데요 코난 테크놀로지였고 여기 보시면 11명 보이시죠 네 10분만 선착순으로 모시고 있고 저까지 해서 11명인데 이렇게 오전 6시가 되면 이 단톡방에서 종목 오픈해 드리면서 매도 타점 2만원이라고 정해드리면서 보시면 여기 최고점 여기 최고점 찍고 내려오기 전에 매도들 하시면서 수익 보셨을 겁니다 현대힘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것도 장 시작 전에 6시에 이렇게 종목명이랑 타점 종목명 그리고 타점 13,000원이라고 드리면서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매수를 하셔서 네 15분만에 15분만에 최고점 찍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처럼 시초가 드리면서 매일 간단하게 수익 보고 내려오실 수 있게 저희 전문가팀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단톡방 이 단톡방 물론 초대를 해드리겠지만 아침 일찍이라 못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서 문자 보내주시는 전화번호로 따로 개개인 따로 개개인 문자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010 4861 8714 여기로 이렇게 시초가 시초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지만 앞에 대기가 길다면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받아보고 싶다 이 종목 내일부터라도 받아보고 싶다 당장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퀴즈 풀어보기 전에 돈을 안 받는 대신에 우리 유튜브를 위해 비용이라 생각을 하시고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고 봐주세요 여러분들 네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지만 퀴즈를 풀어주신 분들 먼저 저희가 시초가 종목 이벤트 접수가 될 건데요 이번 11월의 퀴즈는 바로 국내 시가총액 1위 성장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시간 초세고 초석 나오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밑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해서 보내주시면 순서대로 내일자 무료 시초가 종목 6시 이전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이니 서둘러주세요 여러분 네 정답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밑에 보이는 010-4861-8714 여기로 정답 보내주시면 선착순이니까 서둘러주세요 여러분들 무료 시초가 종목 문자로 발송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세력주 연구소가 급등하고 있는 세력주 작전주를 선물로 드립니다 내가 잡고 있는 종목이 완전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불안하고 그럴 때 일수록 막 뇌동매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럴 때 이런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선물 받아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비중을 좀 두시고 수익보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 확실한 선물이니까 꼭 잡으셔야 돼요 예상 목표 상승률이 최소 30%에서 최대 연상 200%까지 연상할 것 같은 그런 선물을 세력들이 선택한 히든 종목 이런 거를 가져와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히든 작전주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이번 이벤트의 취지고요 저희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이런 정보들을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죠 이런 정보들을 알아낸 정보들을 통해서 엄선된 세력들이 택한 히든 작전주니까요 전문가 팀만이 아는 희귀한 정보 또 저희의 또 포트폴리오 저희의 전략들 다 설명도 해드리니까 네 저 여기 대표번호 대표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이번에는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아 이거 세력주 요거 받으시려고 연락 주셨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기 대표번호 요 번호로 선물이라고 필수로 보내주십시오 아 그 전에 이거 무료니까요 무료니까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매일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요 이 세력주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아 이거 뭐 사라 아 이거 팔아라 이거 매수해라 이거 매도해라 기다려라 아니면 여기서 매도해라 매수해라 이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 이 세력주에 관한 소통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도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플러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문자로도 저희가 따로 또 이 작전주 뭐냐 알려드리니까요 종목 발송을 해드리니까 여기 대표번호 여기로 선물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이 모든 거를 무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좋아요와 구독 이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은 저희에게 굉장한 자산이고 우리 얼굴이고 이력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좋아요와 구독 이 올라가는 구독자와 조회수 시청률이 저희에게는 전부입니다 전부니까 좋아요와 구독만 부탁드리고 이거 받고 싶으시면 진짜 좋아요와 구독 확인합니다 제가 좋아요와 구독했는지 확인하고 이거 제공해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하시고 선물이라고 여기다가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선물 네 세력주 선물 받으시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 선물을 이 작전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받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 라이브 방송을 제가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보시죠 네 끝까지 아 이거 생방송 생방송 끝까지 지금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다리던 그 시간 그 시간 제가 준비해왔어요 선물이죠 네 선물 뭐냐 선물 바로 하이트론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세력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게 포착이 됐고 또 저희들이 저희 팀이 또 이 정보를 입수해 왔습니다 고급 정보죠 입수해 왔습니다 네 신약 개발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하이트론 이거 매물 이제 포착이 됐고 이제 오른다는 신호가 잡혔으니까요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하이트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유튜브도 유튜브 다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도 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제가 9월 6일에 9월 6일에 방송했던 생방송 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어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네 네 생방송 생방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이제 중요하죠 이 선물 선물 시간이죠 선물 시간 네 저번에 하이트론도 받아 가셨을 텐데 네 오늘 오늘의 선물 이것도 꼭 잡으셔서 수익 엄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풍정밀 영 영풍 정 밀 네 요거 지금 요것도 구간이 보이고 네 정보 받아왔으니까요 제가 언제 틀린 말한 적 있나요 네 선물이에요 네 세력 세력주 선물이니까 이거 네 오늘 장 시작하면 요거 매수 하셔서 네 수익 보시면 되는데 제가 또 문자로 문자로도 전송해 드릴 거고 우리 텔레그램 방에 텔레그램 방에 네 또 올려 드릴 거니까 이 선물 영풍정밀 영풍정밀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소통방에서 소통방에서도 같이 쭉 얘기를 해봐요 네 그럼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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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네 우리 라이브의 꽃이죠 이것만 기다려 주셨을 거에요 다들 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또 잡으세요 꼭 또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스 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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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점이죠 서점입니다 네 책 파는 곳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예스24냐 10월달 요번에 10월초에 10월초에 저희 저기 있어요 노벨 노벨상 노벨상 있는데 이 노벨 문학상 아시나요 노벨 문학상 거기에 저희 한국 작가 한강 작가님이 계세요 한강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 한강 작가님이 노벨이트가 되게 있다는 후문인데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을 합니다 예 한강 작가님이 문학상 수상 수상 그리고 이거는 제일 최근에 또 선물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이처셀 네이처셀 드려서 또 수익 엄청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거 승방송 지금 같이 아침부터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선물 받아가셔야 되는데 이거 이번 이 종목이 네이처셀이에요 네이처셀이란 종목인데 이게 지금 FDA RMAT 이거 승인이 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여기 네 어제 완전히 이거 세력이 탄 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거 모멘텀이 쭉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재료가 있으니까요 이거 네이처셀 시작하자마자 이거 바로 네 장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 매수하시면 네 매수하시면은 이거 바로 수익 나니까 이거 꼭 잡고 일단 잡고 가세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네이처셀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장시가 장시작이 얼마 안 남았대요 이거 바로 이거부터 매수하고 바로 시작하시면 네 믿고 네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 라이브 방송 도중에 선물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선물을 받으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수익 많이 보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인증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먼저 하이트론 특히 이 하이트론은 대박이었는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 연상을 7 연상을 해주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우리 전문가 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이 하이트론 이 하이트론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저희한테 이 수익인증 문자 수익인증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수익 난 거 인증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이트론 하이트론으로 수익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수익인증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영풍정밀은 또 어떻구요 보세요 이렇게 또 상한가를 계속 찍어가면서 영풍정밀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내주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수익인증을 또 해주셨어요 이게 정말 정보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보의 힘이고 다릅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이 매집이 도착이 됩니다 네 S24 네 보세요 2연점상 갔습니다 2연점상 갔어요 노벨상 받았습니다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세력주 기가 막힌 정보로 드리는 이 세력주 선물 꼭 받아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 있죠 번호 010 4861 8714 여기로 선물 선물 주세요 하고 선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